안녕하세요. 홍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을 쉬던 도중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무엇이냐구요? 안경이 뽀사졌습니다. 안경이 뽀사져서 안경을 맞추러 안경집에 와있는데요. 과연 어떤 안경을 맞추면 좋을지 임태규와 같이 맞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어? 이 안경집은 제가 자주 맞추던 단골 안경집인데요. 도임 안경원입니다.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해 있구요. 홍구방송 보고 왔다고 하시면 몇 프로 할인될겁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경이 뽀사졌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러 왔습니다. 안경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추천해준 안경을 한번 써보도록 할텐데요. 일단은 첫번째 안경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린이용 안경. 바로 어린이용 안경. 근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가지고 부러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쓰면 부러질 것 같기 때문에 패스! 일단은 렌즈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렌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깔끔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이거는 약간 카라멜 안경인데 색깔이 되게 카라멜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런 안경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제가 이제 원래 썼던 안경인데 좀 평상시에 썼던 안경이거든요. 어? 근데 굉장히 어우! 뷰티쁘한데요? 이걸로 정해야겠다. 이거 주세요. 뼈러러! 뼈러러!